오우 나이스 잘 하시네요 짧은 거리는 잘 되시죠? 네 짧은 거리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짧은 거리인데 지금 핀 앞쪽에 떨어지지 못하고 한 10미터도 못 가서 자꾸 떨어지거든요 조금만 더 멀리 쳐보시겠어요? 네 똑같이 잘 떨어지네요 아주 짧은 벙커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정도 애매한 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굉장히 벙커를 잘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몸을 완전히 열고 헤드를 열고 여기서 세게 치면요 당연히 안 나가요 당연히 안 나가요 그러면 조금 거리를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발을 그냥 거의 스키하게 치시면 돼요 네 스키하게 쓰시고 똑같이 땅 치면요 똑같이 땅 치면요 이렇게 많이 가요 네 보이죠? 이렇게 쉽게 칠 수 있는데 그 벙커 샷을 할 때 몸을 오픈을 해라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들어가 이거를 또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많이 열고 헤드를 열고 그렇게 되면 더 깎이는 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짧은 거리에 벙커 샷을 할 때는 이렇게 몸을 많이 열고 헤드를 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게 쳐도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아 스키만 이 방법으로 치면 아주 좋아요 근데 한 20m 이상 쳐야 되는 거리에서는 몸을 많이 열면 열 수록 거리가 안 나가니까요 거의 바로 선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좀 더 멀리 쳐볼게요 그리고 헤드를 이렇게 많이 열지 않고 그냥 살짝만 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빵 치면요 이 상태에서 빵 치면요 굉장히 많이 가죠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하시면 돼요 방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많이 근데 문제는 힘 조절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거리 조절이 전혀 안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사실 벙커에서의 힘 조절이 거리 조절이 상당히 어려워요 몸을 많이 거의 스키하게 놨죠? 헤드 많이 안 열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똑같이 치는 거예요 괜찮아요? 너무 뒤에를 쳤죠? 과감하게 세게 치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클럽을 잘 떨어뜨리는데 보면 바운스를 너무 이용해요 지금 너무 이렇게 쳐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바운스를 이용해서 치면 안 박히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혀 다르죠? 들어가는 느낌 너무 바운스를 치면 안 좋아요 짧은 거리에서는 바운스를 이용해서 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좀 딱딱하고 거리를 좀 더 보내야 되는 벙커에서는 너무 바운스를 치면 안 좋아요 거리가 안 나가요 약간 살짝만 놓고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가파르게 내려갈까요? 가파르게 그렇죠 엄청 많이 가죠 잘 들면 안 돼 잘 하셨어요 항상 짧게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칩니다 똑같은 방법 자 이번에는 헤드를 살짝만 열게요 살짝만 네 그렇죠 아까는 너무 바로 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갔죠 네 혹시 그립도 같이 살짝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 아니요 자 이거를 보시는 게 살짝 이렇게 연 상태에서 그립만 똑바로 잡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놓고선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칠 때 다시 또 들어와서 위험하거든요 네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음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스윙을 할 때 벙커를 할 때 아웃사이드로 든다는 건 뭐냐면 더 가파르게 V자로 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안으로 든다는 건 뭐죠? 약간 U자로 스윙을 한다는 건데 내가 의식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V자, U자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백스윙을 이렇게 손을 열면서 바깥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더 바운스로 들어가요 아 그것이 아니라 약간은 몸쪽으로 들어와야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멀리 쳐볼게요 백스윙은 원래 벙커는 아웃트인이잖아요 네 자 몸을 들열고 약간 몸쪽으로 인사이드로 들어서 빵 치면은 이렇게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힘이라고 해도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치는 거죠 똑같은 힘도 바깥쪽으로 들게 되면 더 깎여서 이렇게 많이 안 가요 네 가까운 거리에서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지만 조금 먼 거리 가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멀리 못 가요 자 다시 자 아까 같이 발을 너무 열지 않고 백스윙을 좀 더 인사이드로 네 백스윙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 아웃사이드로 들으면서 손을 이렇게 제껴버리니까 멀리 못 가요 네 왜냐하면 아웃사이드로 들면 들수록 손목이 더 접힐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몸을 더 당기고 당길수록 어떻게 돼요 손목이 꺾이죠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앞에다 놓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몸을 너무 열지 않고 약간 몸쪽으로 든다는 느낌을 치면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네 핀 조금 더 왼쪽 살짝만 보세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바깥쪽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더 안쪽으로 네 그렇죠 좋아요 그 위치가 맞아요 아주 멀리 가죠 네 네 와 자 지금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멀리 갈 수밖에 없죠 지금의 위치는 헤드를 거의 닫아놓다시피 스퀴하게 놨거든요 네 여기서 한 이제 한 25m 정도 떨어뜨린다 다이렉트로 그럴 때는 헤드를 살짝만 여세요 이제 네 이제 살짝 열고 너무 많이 열지 말고요 살짝만 열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는 거예요 네 백스윙 바깥쪽으로 가지 말고요 네 그렇죠 네 거리 조절이 조금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바운스로 많이 들어가요 네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보이네요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오픈을 쓴다는 게 굉장히 잘못하면 볼 위치를 잘못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중앙이죠 네 내가 몸을 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볼을 너무 오른쪽에 놓게 되면 미리 먼저 맞으면 미리 먼저 맞아 버려서 더 오히려 정확한 위치에서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볼이 너무 오른쪽에 놓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짧은 클럽이 너무 왼쪽에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지금 너무 오른쪽에 놓아서 미리 맞는 효과가 자꾸 생기니까 볼 위치를 조금만 왼쪽에다 놓고요 중앙 정도죠 원래는 네 헤드를 정말 멀리 보낼 때는 클럽을 바로 놓지만 아주 살짝 이 정도만 오픈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 25m에서 30m 치기 딱 괜찮아요 여기서 손을 너무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올려서 바로 친다는 느낌 지금 볼이 있으면 이 정도를 쳐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뒤를 때릴 때가 많아요 물론 멀리 보낼 때는 헤드를 그대로 놓고 지금 한 25m에서 30m 정도는 살짝만 열어도 돼요 네 너무 많이 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칩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지금 그렇게 놓으면 평소보다 어떻게 놓는 느낌이에요? 왼쪽에 있는 느낌 나나요? 네 네 그러면 거기가 맞아요 너무 오른쪽에 놨어요 자 거기서 똑같이 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조금 거리가 탄도가 다이렉트로 캐리 떨어지는 거리가 좀 나오죠? 네네 너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이 되질 않고 있었어요 네 굿 괜찮아요 벙커에서 많이 안 하셨잖아요 네 많이 이렇게 실수가 나와 보셔야 돼요 저렇게 세게 나가도 네 그걸 더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다음 샷을 할 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벙커샷을 잘해요 네 좋은 방법을 잘해요 이렇게 바운스를 잘 이용하고 하는데 볼을 너무 오른쪽에 놓고 몸을 많이 열고 그러다가 너무 바깥쪽에서 치다 보니까 짧은 거리에서는 좋은데 약간 좀 애매한 거리가 있을 때는 많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볼 위치를 약간 왼쪽에 놓고 몸을 너무 많이 열지 않고 그 다음에 헤드도 거리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멀리 보낼 때는 클럽을 바로 놓고 살짝만 열고요 가까운 거리에서는 더 많이 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백스윙도 가까운 거리는 바깥쪽 그 다음에 조금 더 거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바로 드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역시 네 다른 샷도 굉장히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몸도 많이 열고 네 너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몸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치셨는데 어때요? 느낌은? 방법은 거의 다 똑같아요 네 느낌은 어떠세요?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공도 좀 왼쪽에 있고 아 네 그 발 스탠스 발 자체도 전보다 좀 많이 닫아놓고 치는 느낌인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거리가 많이 나갈 것 같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네 그냥 알맞게 떨어질 수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공략하기도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너무 깎아서 치다 보니까 네 이걸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좀 벙커가 딱딱한 편이라 네 괜찮은데 그렇게 깎아 치다 보면 정말 소프트한 모래에서는 실수 많이 나와요 폭폭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나오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방법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은 나쁘지 않으니까 좀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은데 아웃사이드로 너무 많이 드는 게 조금밖에 안 나가는 그런 벙커 차이 되니까요 요즘 조금 연습을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